아빠, 나 밥 줘! 어, 그래 우리 쭉쭉… 아니, 윤희야! 아빠가 요리 솜씨 좀 발휘해볼까? 짠! 아빠 짱이지? 어때? 이제 필요 없죠! 아빠 피 줘! 크흐흑… 아직 넘었잖아… 신자 신자! 아빠 팔 줘! 뗐어도 소용없어! 다 먹어야 주지! 히! 쭉! 아빠 팔! 밥 맛없어! 너, 아빠가 평일 내내 음식 만들고 어? 집에 왔어도 니가 배고프다고 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으아아악!!! 신자 신자! 밥 신자! 발 줘! 발이 다 좋단 말이야! 발이 달라진데 뭐하고 있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어휴… 쟤는 누구 닮아서 말버릇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기 같은 천사한테서 나온 게 맞나 의심된다니까? 에휴… 진짜…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가? 크흐흑… 크면 나아지겠지… 아직까지 서로 친해지는 단계라 그럴 거야… 하긴… 다른 집 아빠들은 딸이라면 귀여워 죽으려고 하던데… 내가 너무 딸 천재인 건가… 아빠! 산타 할아버지 있어? 어? 아… 이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아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거 참… 여기서 동심을 지켜줘야지… 크흠… 아이 그럼 잊지 있어… 아빠도 얼마 전에 봤어 그분… 크리스마스에 맨날 봐 아빤… 그치? 막 유치원 애들이 막 없다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다 엄마 아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히히… 크리스마츠 너무너무 기대돼! 크리스마츠 될 때까지 나 절대로 안을 거야! 네 두 분 2시 예약이요 잠시만요 자기… 어쩌지? 나 오늘 풀타임 근무라 크리스마스 유니 선물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어… 열심히 일하고 와… 응 고마워 자기도… 나 출근할게 저기야! X발 예약된 거 맞아요? 아! 저녁 두 분 예약이요? 잠시만요!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라 커플들 덕분에 미친 듯이 일했네… 후… 개빡센데… 그래도 매출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 딸! 자는구나? 으… 아빠… 기름냄새… 어구구구… 그래 그래… 여튼… 잘 땐 전사 같다니까… 응? 아 맞다! 크리스마스네! 미친 커플 무대들의 예약으로 정신없이 일하느라 선물을 못 샀잖아! 하… 나 미치겠네…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런 씨… 할아버지… 키치미치 모니 미니 팡팡 슈퍼 울트라 리미티드 땅땅이를 갖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키치미치 모니 미니 팡팡 슈퍼 울트라 리미티드 땅땅이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런 씨… 이제 그댄 이상 어쩔 수 없다! 크리스마스! 선물! 으악! 유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돈으로 원하는 거 사렴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 자, 자기… 하하… 하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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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하… 그래… 내가 심한 게 맞네… 오늘은 둘이 나가서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 그럴까? 그래… 오늘 나가서 같이 놀아주면 오늘부터 나도 딸바보가 되는 거야! 하하… 이… 이런…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 이건… 어른 학대야… 계속 이 페이스로 놀아주다간… 실신이라고… 으아… 흐으… 휴… 애들 참 귀엽죠? 어? 저도 딸애랑 낳았는데… 진짜 귀여워 죽겠다니까요… 헤헤… 이 사람 뭐지? 가까이 있다가는 목소리를 빼앗길 거 같은 기분인데… 아… 네… 그래도… 가끔 속 썩일 때가 있는데… 그땐… 애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면… 막 그때의 감정이 막 떠오르면서… 사랑이 가득 찬다니까요… 아… 처음 만났을 때… 그래… 나도 저렇게 떠올리면… 윤희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빠! 윤희야! 아빠!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우리… 쭉쭉이야… 우리의… 사랑의… 결심… 아빠! 나! 그래… 우리 딸! 아빠! 팔 줘! 나 목말려! 뭐지? 에일리언? 헥! 아빠! 그냥 포기하자… 와… 하하하…